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더 깊이 알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싶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주시려고 할 때 악령은 철저히 방해를 합니다. 아시겠죠? 악령의 방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정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나의 모든 그 분노와 정말 불타는 증오심과 불안감과 이런 모든 것으로 해방될 수 있겠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무엇이구나? 예수님의 사랑, 곧 조건 없는 사랑이구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마음 속에,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그 무조건적 사랑이 더 많이 담기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무조건적 사랑이 더 풍성해질 때는 그제서야 내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어요. 내 증오심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 왜? 분노, 증오 이런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그러므로 내가 미워한다. 그건 다 조건적 하네요. 그게 사단이 나의 유전자 깊숙하게 넣어준 그런 조건적 생각, 조건적 본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렇게 악령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 나의 그 조건적 본능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 조건적 본능과 싸워야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악령이 넣어주는 그 조건적 본능과 싸우려고 할 때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나 자신도 조건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조건적인 악령의 생각, 그래서 나를 더 미워하게 만들고 나에게 해를 끼친 나를 모욕한, 나를 손해보게 한 상대방에 대한 그 증오심, 분노 이런 것을 정말 잠재우기 위하여 하지만 쉬운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내가 무서운 것도 풀어야 해요. 그러려면 성령 밖에는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이 악령이 정말 맹렬하게 방해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봅시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세의 율법은 뭐였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악을 악으로 갚아라. 그렇죠? 상대방이 내 이빨 하나 빼거든 너도 어떻게 해? 이빨 빼라. 상대방이 내 눈을 빼거든 너도 눈을 빼라. 그래서 복수를 해라. 그것은 율법을 철저히 가르치던 사도 바울이 획 변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뭐를 도모하라? 선하게 하라. 이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네 원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네 원수가 생겼어. 너를 속여서 네가 저축해 놓은 모든 재산을 뺏어가고 정말 심각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그 원수가 생기면 그 원수를 네 손으로 네가 직접 갚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율법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율법은 불완전했다. 왜? 그 당시 광야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사랑을 얘기해 봐야 어떻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좋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천국의 법을 그냥 깔아뭉개 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왜? 돼지는 진주가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하늘의 율법인 사랑을 그들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들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할 리가 없으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뭐 했으니까? 완악했으니까. 완악했으니까 하늘의 법, 천국의 법, 사랑이라는 그 영원한 법을 줄 수 없어.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 무엇을 던지는 것과 같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고 반대쪽에서는 증오심이 덜 끓고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는가? 어떻게 우리가 악령과 성령을 방해하는 악령과 싸우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 하나님 없이 내가 친히 직접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돼? 결국은 내 본능대로 나와 버려. 너무 열받아서 결국 뭐예요? 칼 들고 찔러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친히 네가 직접 복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복수 방법은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즉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악해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그 악을 이길 수 있다. 이제 이 얘기에요.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다음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네 원수를 네가 직접 갚고 싶겠지만 직접 복수하고 싶겠지만 그 복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그러면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한 말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다. 라는 것은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법대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복수해 주겠다는 말을 하나님의 뭐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여러분, 이 상구가 젊은 상구가 정말 내가 뿅간 이현숙이를 만나서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연숙이는 집부터 마련해라. 그러면 내가 결혼하겠다. 집 없이 세빵살이는 못한다. 불안해서 안 된다. 우리 집 한 채라도 있어야 내가 상구 씨하고 결혼하겠다. 그래서 상구 씨는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조그만한 아파트 한 채라도 사려면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25평짜리 하나 사려면 그래도 유역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유역 가지고 삽니까? 못 삽니까? 그때는 유역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저축해서 1년에 3천만 원씩을 해서 5년을 저축하니까 엄마가 돼서 1억 5춘이 돼서 정말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그런데 5년을 그렇게 하니깐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상구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상구는 그 친구한테 얘기 다 해줘. 1억 5천이 모였는데 앞으로 2년은 더 모아야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뛰어야죠. 상구는 그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상구가 아주 굉장한 투자처가 있어. 너가 1억 5천이 있다고 했지?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 6개월 이내에 2억을 만들어서 받을 수 있어.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이고 내가 정말 믿는 친구야. 그래서 그 친구를 믿고 1억 5천을 줬어. 6개월 지나서 보니까 이 자식이 사기친구야. 홀라당? 연숙이가 뭐라고 해요? 나는 당신 같은 병신하고는 결혼 못해. 돈 날라가고 내 사랑하는 여인도 있더라고요.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 이놈의 새끼 죽이고 뭐예요? 나도 죽이지.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게 돼 있어. 그 본능을 너무 악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율법이 완전케 되면 뭐예요? 그런 놈도 용서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세율법을 그렇게 완전케 하시러 오셨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놈을 복수를 하려면 네가 직접 하면 안 돼. 내가 직접 하면 본능이 나오게 해서 한번 나오지요. 그러면 삼구야 너도 어떻게 해? 결국 감옥으로 가. 다 파멸이야. 그것이 바로 악령들이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무엇에 맡기라고? 나의 진노에 맡기래요. 나의 사랑에 맡기래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복수하자.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거라. 내가 직접 복수해줄게. 그것은 결국 나의 진노에 맡기라는 것도 결국은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그런 왼수에게도 선으로 복수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노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평화하고 그렇게 하는 복수를 하나님은 진노에 맡기래요.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노는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노는 무슨 적 진노에요? 조건적 진노에요. 내가 그렇게 5년 동안을 열심히 모은 돈을 네가 사기 쳤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여인도 나를 버리고 떠나 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그 내 원수가 미스터 구 라고 합시다. 그 미스터 구 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미스터 구가 어떨까? 불쌍하죠? 그리고 상구 를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안타깝죠. 상구 이 녀석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이 마음 아프죠? 그 하나님은 상구를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복수를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뭘까요? 우리의 진노는 내 원수를 내가 죽이고 싶어하는 진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진노는 뭘까요? 무조건적 사랑의 진노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진노는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상구도 살리고 싶고 또 누구도 그 상구를 사기친 그놈도 그 사람은 누구한테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사단의 고임에 넘어가서 상구도 지금 분노와 그 다음에 증오와 이것을 해서 사단의 소나기로 상구까지도 어떻게? 끌어들여서 두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일까요?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이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래서 맨날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몸이 점점 약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드디어 이 아빠가 예측한 대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얘는 지금 뉴스타트에 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 가지고 사람이 바뀌어야만 암도 낳고 그럴 판인데 그 아들을 마약할 때도 술 먹을 때도 토박도 이게 다 못 말려 그런데 아버지가 다 가서 서울역에 노숙자 가보니까 그 아들이 거기 있어요. 앉아서 설득하고 설악산 뉴스타트에 가서 새롭게 출발하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가자! 하고 손을 잡고 가자! 이제 가자! 아들아! 다른 거 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아빠가 다 도와줄 테니까 가자!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 손 놓으세요! 싫어요! 아빠가 열받아 안 받아 그러나 이 아들을 살리고 싶어요. 제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 하시오. 그래서 또 손 잡고 가자! 싫어요! 이 아빠 말을 안 들으면 이 아들은 곧 죽어 배 복습거장 차서 눈에는 황다리오가 있고 가자! 싫어요! 그때 이 아빠는 내 아들아! 너 죽어 꺼져요! 싫어요! 당신! 그 심정을 하나님의 진노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하고 우리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진노에 맞춰서 율법을 준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한 율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막혀라 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기 합니다.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 원수 갚는 방법도 우리가 갚는 방법하고 다르겠죠? 우리가 원수하는 방법은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원수 방법은 원수 갚는 방법은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악도 무엇으로 이겨?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면서 그래서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기 합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그 미스다구 그 자식이 노숙자가 됐는데 왜냐하면 내 돈도 다 끌어다가 여러 사람 돈을 끌었다가 다 그렇게 사기를 쳐서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해서 홀라당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미스다구의 마누라도 당신 같은 남편은 나한테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남편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집도 절도 없이 돼서 노숙자가 됐어요. 그 미스다구를 내가 찾아가서 우리 집에 가자. 그게 가능해요? 안해요? 가능하지 않지? 아시겠죠? 그 미스다구를 용서하란 말이야? 그렇죠?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원수를 용서하란 말이야. 제가 꼭 그런 일을 당했어요. 미스다구 라는 친구한테 그런데 저는 원수 갚는 하나님이 미스다구 원수를 갚아주는 방법을 이 로마서 12장을 읽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의 악한 본능만 자꾸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분해서 죽었어. 이가 갈려.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되어야죠. 그래서 제가 눈을 감으면 돈 오기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미스다구 얼굴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가슴이 팍팍팍팍 뛰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참 괴로운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입이 마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이러면 모세혈관이 팍 수축하기도 하고 이 모세혈관 조절이 잘 안돼요. 그 모세혈관이 팍 수축하는 경우에는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물도 가서 물을 자주 마시니까 화장실에 또 소변봐야 돼요. 이거는 고통스러워서 죽겠어요. 누워서 눈 감았다 하면 미스다구 얼굴이 나타나고 돈이 나타나고 악령이 이상구동으로 잡아 아시겠죠? 미스다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쪽에서는 큰일 났어요. 상구도 악령으로 끌려가고 있고 미스다구는 벌써 끌고 가서 사단의 악령의 도구가 돼서 상구도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요. 그거를 이기는 길은 무엇이냐? 그래서 상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눈앞에 미스다구 얼굴이 나타나요? 제가 아침에 설명했잖아요. 악령이 내 뇌파를 어떻게 영적 에너지로 뇌파 전개 에너지를 조정해서 미스다구 얼굴이 보이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꿈도 꾸고 그러잖아요. 악령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기도하려도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하려고 손을 모으면 돈 보이고 미스다구 보이고 해서 기도할 만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러다가 밤 꼬박 세우겠다. 밤 꼬박 세우면 내일 환자들하고 상담하고 강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잠은 자야 되겠고 기도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악령은 끊임없이 분한 마음, 분노, 증오심으로 나를 그냥 꽉 옭아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령의 방해와 싸워야 돼요. 이것을 안 싸우고 그냥 당하고 있으면 그래서 한 며칠 밤 못 자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 몰골이 말도 아니죠. 강의는 무슨 강의? 상담은 무슨 상담? 안 되겠다. 내가 이 악령을 저항을 하지 않으면 밤 꼬박 세우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래 부르죠. 노래 부르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노래가 뭐냐면 찬송가 중에 하늘과는 밝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군군의관 시대에 군함을 타고 나가서 달 밝은 밤에 달빛이 바다에 비칠때 그땐 제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무신론자였을 때 너무나 그게 아름다워서 달이 뜨면 바다로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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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물길이 생겨요. 바닷길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만약에 혹시라도 천국이 있다면 이게 천국 가는 길은 이런 길일 거야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놓고는 혼자 말로 나도 웃기네. 무슨 천국은 천국이야. 그런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 생각이 그 아름다운 바다길을 생각하면서 하늘과는 밝은 길을 노래 부르자. 그래서 제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해군시대 그 하늘길을 바다길을 착 상상을 하면서 노래를 하니깐 아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켜져요. 아 아름답다. 그러면서 진선미 아름다움에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 세로토닌 유전자가 세로토닌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그 세로토닌 유전자가 켜지면 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편안한 마음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아 역시 선택을 잘해서 내가 그래서 하늘과 또 부르고 그래서 아 이제 두 번 불렀구나. 하늘과는 밝은 이제 세 번째구나. 캬! 그러면서 아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한 세 번 부르니까 아 이제 미스터 구 얼굴도 안 보여요. 망령이 밀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 이제 다섯 번째구나. 이제 여섯 번째구나. 자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자. 또 하나 이제 일곱 번째구나. 이제 일곱 번째 들어간다 하는데 눈이 번쩍 떠졌어. 아침이야. 일곱 번째 들어가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잠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적, 성령의 힘으로 나를 잠 오게 하는 물질,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다 켜줬대요. 그래서 잤어요. 그래서 잤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했던지 내가 인간적으로는 해낼 수 없는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자요? 그래서 잠자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하늘 가는 밝은 길 그것만을 다 마음속에서 상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확신 없이는 이란 사단의 술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아주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래서 강의도 신나게 하고 상담도 하고 참가자들 하고 산책도 같이 나가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일과가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샤워하고 불 끄고 불을 다 끄는데 또 미스트 하고 다 끄고 어젯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두번째 날 밤은 주 날개 밑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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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어미 암탈기 그 새끼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너희들을 내 품에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더니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원하지 않아서 죽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서 하나님이 직접 안 죽여도 병아리들은 날개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죽어요. 추워. 그 지방은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병안이 쉬네 비바람 그새고 사나와도 참 좋은 노래입니다. 그래 나는 병아리야 그것을 또 상상하면서 두번 세번째야 이제 여섯번째구나 하는데 눈이 딱 떠졌어 또 아침에 또 아침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셋째 날 밤도 그랬고 넷째 날 밤도 그랬고 다섯째 날 밤도 그랬어요. 잘 잤어 그래서 여섯째 날 아침에 깨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가 그 미스터 구가 떼먹은 사기친 그 5억 그 돈 가지고 이 지난 다섯 밤에 놀라운 체험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절대로 없지. 내가 지난 다섯 밤에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은 돈 주고 어디 가서 사서 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팔지도 않아.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어.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야 하룻밤에 이력식이라고 쳐도 옥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제서야 제 마음속에 그래 용서하자 이 생각이 딱 들으시다가 그래서 제가 여섯째 아침에 하나님 미스터 구 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와서 자기 전에 미스터 구 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그때는 진짜로 그렇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왜? 옥 보다 더 귀한 걸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미스터 구 때문에 미스터 구가 그런 짓을 안 했더라면 내가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죠. 암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긍정적이 될 수 있는 순간은 내가 가진 가장 악한 문제를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왜? 이 고통으로 내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 고통, 이것은 정말 고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스터 구우를 그래서 그날 여섯 째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날은 노래도 안 하고 잘 자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탁 떴어요. 미스터 구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가 안 갈려. 가슴도 안 뛰어. 혈압도 안 올라가.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면 무슨 변화가 오셨냐고요? 이런 변화가 온다고요?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놀라운 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없었으면 지금도 미스터 구우를 생각하면 일전자 꺼질까 안 꺼질까? 꺼져요. 지금도. 지금도. 이런 체험을 내가 맛보지 못했더라면 그때 그러니까 평생 미스터 구운은 내 유전자를 끄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그 새끼 얘기하지 마. 또 열받아. 유전자 꺼져. 평생. 그래서 우리는 내 평생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유전자 빨리 꺼지고 빨리 병들죠. 그래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려면 사단이 그렇게까지 못 받아들이도록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밤중에 노래한다는 게 그게 미친놈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미친 짓이라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싸우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오셔서 악령 보고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너 이제 비켜. 너 봤지? 상구는 이만큼 나를 원해. 너를 원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며 악령이 주는 나쁜 생각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잠 잘 수가 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숨이 얹어 먹고 또 자고. 그럼 다음 밥은 마찬가지예요. 맨날 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제는 악령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로 싸우시고 그렇죠? 찬송으로 싸우시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까지 해야 돼? 아하하하 하든지 그것도 못할 수 있으면 걱정을 모두 버리고서라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악령을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으면 하나님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가서 악령 보고 하나님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하라. 구하라. 거래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행동으로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나님이 악령에게 봐라. 얘가 지금 나를 두드리고 있잖아. 그렇죠? 나를 찾고 있잖아. 행동으로 봐.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얘를 도울 거야. 너는 비켜라. 그러면 악령들은 비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마침내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시고 치유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네 원수가 악령과 싸우라는 얘기에요. 나 하기 싫잖아. 이 새끼한테 내가 어떻게 라면을 꺼려줘.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해보라는 거야. 그리하므로 네가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싸우니 이 숯불은 성령의 불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미스터 구가 상구야, 너 나 죽이고 싶지 않니? 그런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니? 그럼 상구가 뭐라고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복수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네가 상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야? 그때 상구가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이제 지옥 갈 놈이야. 그렇죠? 왜? 상구같이 이런 놈을 속여 먹고 이 자식이 그렇게 피타모리 알바하고 그래서 모아놓은 1억 5천을 내가 떼먹고 지금 나까지도 뭐예요? 이렇게 노숙자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천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나 같은 놈이 미워. 상구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까지도 사랑한다. 그 친구가 뭐라고 할게? 상구야, 정말이야? 나 같은 놈도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니까 네가 잘 알잖아. 상구는 뭐라고 해야 돼? 맞다. 그런 거를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런다. 그래. 그런 분이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래. 그러면 이 녀석이 뭐라고 할까? 그러면 상구야, 다음에 교회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나도 데리고 가죠. 그래서 미스터 구도 이 하나님을 알고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그래서 사람이 확 바뀌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알바하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서 이제 알바하다가 주인이 딱 정말 착하게 봐서 돈을 잘 벌어서 1억 5천을 2년 만에 갚아 버렸어. 그리고 그 미스터 구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해요? 윈윈이라고 합니다. 상생이야. 서로 서로 사는 것. 사단의 방법은 서로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꾸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면 결국 윈윈이 아니라 뭐예요? 루즈업. 서로 서로 패해요. 서로 서로 죽여. 괴롭히고. 그래서 행복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요. 이 분은 불행을 어떻게 이렇게 좋아할까? 불행한 생각만 해요. 그래서 긍정을 사랑하면 행복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긍정이 될 수 있는 길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요. 왜 조건 없이 다 인정해줄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 미스터 구라는 그 친구가 평생 나의 유전자를 끄는 친구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미스터 구라는 얘기만 나오면 내가 미스터 구라는 얘기만 하면 내 유전자 또 켜져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청년 대학생 그룹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갔어요. 거기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상당히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한 학생이 여학생인데 그때 아마 대학교 2학년인가 됐는데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날카로운 이쁨 있죠? 날카롭게 이쁘게 생긴 거 순하게 이쁘게 생긴 게 아니라 얘는 감동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쁘게 생겨서 정말 이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걔가 강의가 끝났는데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왔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감옥에다 고발해서 처넣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 의의입니다. 그렇게 박사님을 괴롭힌 놈은 고발해서 손해배상까지 물게 하고 걔가 법대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지 그래서 어디에 다니냐고 그랬더니 법대에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법도 중요해. 그러나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거야. 그래서 법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사랑이 있을 자리가 어디 있지? 그랬더니 못마땅하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가더라고요. 그 장면이 참 이렇게 법대로 해결하고 싶은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라. 그 악을 선으로 어떻게? 악을 이기라.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잘 안되지만 무조건적 사랑을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고 실천을 하면 성령께서 그 미스터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사람을 바꾸고 하나님의 복수는 나를 그렇게 괴롭힌 원수까지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공적인 복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성경으로 성령을 받아 가면서 익숙해지면 이제는 조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그러나 내 유전자의 조건적인 근성이 배겨 있잖아요. 그럼 조건적인 생각이 또 돼. 그러면서 화딱지가 딱 나고 그렇지만 즉각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점점 점점 무조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셨을 때 그런 변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런 변화가 오고 그 마음에 온 그런 변화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죄의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악령과 성령의 틈새에서 항상 확실한 선택을 해 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유전자들은 영적 에너지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느냐 악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용서할 것인가 정말 미워할 것인가 분노할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내파는 베타파로 바뀌고 생체 전자파도 베타파로 바뀌어서 우리의 유전자를 끄고 변질시키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용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악령이 우리를 아무리 방해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확실한 행동으로 그것이 노래든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웃음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확실한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지 악령들에게도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했어. 정말 마침내 성령께서 악령을 물리쳐서 정말 하나님도 승리하시고 우리도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승리의 체험 속에서 지유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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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